질문과 토론회 과학 오늘 사실 패널 통해는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분 분야를 요새는 계산화학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계산화학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의 계산화학자들의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큐카드를 많이 안 보고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산화학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계산화학 분야가 어떤 분야고 화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숙취학 교수님부터 잠깐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화학은 특히나 화학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하시는 것을 상상을 하실 텐데 화학은 실험과학 맞습니다. 그런데 물리화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분자라는 것도 일종의 물리현상의 일부죠. 그래서 분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개발이 되게 됐고 그래서 물리화학이라는 분야가 생겼고요. 그런데 그 물리화학 이론에서부터 정확하게 어떤 분자의 성질을 밝혀내는 그것은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종이에서만 가지고 풀 수는 없고 컴퓨터를 이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화학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또 뭐 계산화학이라고 하면 이제 양자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 들으셨을 텐데 양자화학 분야도 있고요. 좀 전에 이지용 교수 말씀하셨던 그 분자동력학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이나 박사학에 할 때는 이제 이론화학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요새는 이제 이론도 하지만 이제 계산화학을 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계산화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이지용 교수님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셨어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급속도로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그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이제 기존에 느린 컴퓨터로는 계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점점 더 큰 분자, 단백질이라든가 이제 더 큰 분자들의 이제 성질을 이론적으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실험이 주, 대부분 화학에서 주이지만은 실험 방법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없다던가 아니면 너무 작은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 뭐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로 이제 볼 수 없는 더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론을 통해서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이론의 바탕을 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보자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기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화학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한번 계산화학을 쉽게 설명해보겠다고 제가 계산화학은 냄새 없는 화학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하면 보통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냄새를 냄새가 나지 않는 화학을 한다고 계산화학을 소개했다가 학과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화학은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실에서 들으셨겠지만 뭔가를 진짜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긴 한데 계산화학도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가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올림픽처럼 구조 예측 대회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계산화학의 한 분야로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2년마다 대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게 어려운 분야인지 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는 게 계산화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인지 아까 석재학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종원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그게 왜 대회를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석재학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함수와 이제 그다음에 단백질이 워낙 큰 분자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복잡성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에너지 함수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강에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들으셨겠지만은 그러니까 단백질이란 것도 결국에는 이제 양자역학의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그런데 단백질이란 게 이제 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수천 개의 원자들의 양자역학의 식을 우리가 이제 너무나 복잡해서 지금의 컴퓨터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사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근사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근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단순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최대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만큼 단순화시키는 거라서 100%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함수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함수 측면에서 이제 아직 정확도가 이제 조금 실제 이제 구조 예측을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못 미치고 또 이제 아까 교수님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단백질이라는 구조가 단백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사슬 모양의 긴 이제 체인 모양의 이제 그런 분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접힐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그걸 또 이제 다 컴퓨터로 일일이 접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현 교수님 설명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2년마다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면 대회니까 이제 아까 등수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등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석시학 교수님은 이 카스프라고 하는 그 예측 대회에 언제부터 참여를 하셨죠? 네.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1등을 몇 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거의 그 매회에 1등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동안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거의 항상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1등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화학자로서 접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정보 기반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분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야에서는 어떤 그 지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시학 교수님 같이 똑똑하신 분이 10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1등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많은 연구가 쌓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좀 놀라웠던 것은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해서 지금 사실 1등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지현 교수님 어떻게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회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이번 캐스프 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게 알파고를 만들었던 구글 딥마인드에서 단백질 구조 예측에 참가를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파폴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알파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을 하는 알파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 나름의 인공지능에 대한 노하우를 구글 내부에서 딥마인드 내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 발전으로 인해서 단백질의 서열 정보, 단백질의 구조 정보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많은 데이터들에서 정보를 아주 잘 뽑아내고 뽑아낸 정보를 아주 잘 사용하는 노하우를 알파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익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알파폴드에서 사용한 방법이 사실은 알파폴드에서 모든 걸 다 그쪽 딥마인드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이미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들 그런 쪽에서 사용된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과학자들과 컴퓨터를 전공하는 엔지니어들 사이에 아주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에서는 알파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한 쪽이 갔기 때문에 알파고하고 연결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석채학 교수님이 카스페에서 항상 1등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잘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농담스럽게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마치 알파고 때 바둑계의 이세돌이 있으면 구조회 측에서 우리 석채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알파폴드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많이 참여해 보셨으니까 다른 팀들도 있는데 알파폴드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이끈 두 가지 역사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알파폴드는 또 세 번째 큰 발전을 이룬 세 번째 단계에 큰 계단을 올라간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번 2년 뒤에 있는 캐습에서는 모든 그룹들이 다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아까 협업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다 같이 발전하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 알파폴드가 가지고 온 이 새로운 도구, 새로운 방법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하게 있는데 그걸 딥마인드에서 이번 알파폴드 개발할 때 사실은 어떤 화학자도 참여를 하긴 한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점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저희가 그 알파폴드가 낸 방법에 대한 초록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점퍼 어디서 봤는데 점퍼가 쓴 논문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룹에서 읽었고 저희가 이제 매주 그룹 미팅을 할 때 최근에 나온 저널 논문들을 이제 보고서 비판을 하고 이 논문은 사실은 별로야 이런 식으로 항상 비판을 하는데 이 점퍼가 쓴 논문을 저희가 보고 아 이건 정말 괜찮다. 한 1년에 그냥 한두 번 나올 만한 그런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방법을 저희가 한번 써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로 가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아마 해서 아마 이 점퍼가 아니었으면 이번에 알파폴드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공지능과 그 훌륭한 화학자하고의 그 협업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계속 그 알파고와 좀 연관을 줘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는 그 당시에 이제 바둑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이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이제 알파폴드는 이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교수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바둑에서 알파고가 자랐던 것과 이번에 알파폴드가 그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자란 것이 어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사실은 꽤 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번 학회에 가서 이제 그 알파폴드를 만든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이제 그 알파폴드의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의 구조는 사실은 이제 알파고 사실 이제 알파고 다음에 이제 알파제로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알파제로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그 기술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바둑 그러니까 알파고를 하면서 이제 배운 어떤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이제 이쪽 이제 단백질 생물 쪽에 이제 잘 접목을 시켜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바둑과 또 단백질 구조의 측의 조금의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승패가 결정되어 있고 이제 게임이 아주 이렇게 이제 정확한 이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이제 단백질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사실 이제 정답이랑 정답도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이제 꽤 많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알파폴드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이제 결과를 낳았지만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단백질의 모든 비밀을 풀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알파제로는 이제 바둑은 이제 마스터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미 은퇴를 한 상태거든요. 딥마인드에서는 이제 우리는 바둑의 모든 것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퇴를 했지만은 사실 단백질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것보다는 잘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100% 단백질의 비밀을 풀었냐?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이제 할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들에게 좀 더 큰 자극이 되는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관련된 질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석차학 교수님이 뒷부분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이런 단백질 구조의 중요성이 어떤 질병이나 의학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알파폴드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난치병 해결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난치병 해결에 좀 도움은 되겠지만 기존보다 이제 구조 예측 정확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해결에 가까워졌다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연구팀들에 비해서 잘했기 때문에 크게 부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단백질 구조가 난치병 치료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구조 예측 말고도 또 다른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냥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의 설명을 드리니까 사실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고 하는 게 워낙 어려운 문제였고 이번에 알파폴드가 나오면서 조금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파호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바둑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처럼 이번 알파폴드에 대한 소식이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석재학 교수님이 더 유명해지시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한 가지 아까 이번 카스팅 대회에서 또 하나 특이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북한팀이 특정한 분야에서 1위를 한 거였는데 거기에 석재학 교수님이 심사를 했다고 해서 또 의미가 있는데 하나 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누군지를 모르고 심사하시는 건 맞는 거죠? 누군지 모르고 하고요. 저희는 참가 번호만 가지고 각자 심사위원들이 예측 결과를 받아서 각자 참가 번호만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10월 달에 스위스에 참가 심사위원들하고 조직위원들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가 번호만 가지고 이 팀이 1위다라고 했는데 주최 측에서 이 그룹은 너희의 이웃이다. 그렇지만 만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북한이다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또 북한짐들하고도 공동연구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단백질 구조는 왜 그렇게 복잡할까? 단백질, 즉 프로테인은 그리스어 프로테이오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인데 과거 사람들도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일 뿐 아니라 효소, 호르몬, 항체 등 주요 생체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들을 만듭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다름 아닌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라는 걸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DNA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 아미노산을 길게 이어붙여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아미노산을 길게 이어붙이면 여기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여 특정한 모양으로 꼬이고 접히게 됩니다. 수소결합, 이온결합, 반데르발스 힘, 소수성결합 등 다양한 상호작용 때문에 단백질은 그 구조가 복잡한 것으로 악명높습니다. 거꾸로 그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물체의 몸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많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구조가 기능을 결정합니다. 단백질 구조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단백질의 1차 구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의 서열을 말합니다. 아직 어떻게 접힐지는 알 수 없는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름이죠. 2차 구조서부터는 슬슬 아미노산 서열이 특정한 형태로 접히기 시작하는데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 등이 있습니다. 이런 2차 구조를 토대로 보다 복잡한 3차 구조가 만들어지고 여러 개의 3차 구조가 4차 구조를 만들어 결국 하나의 단백질로 완성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몸속을 흐르는 적혈구 속에 있는 해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구조가 장난 아니죠?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는 생물학계 최고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이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것이 인공지능 알파폴드입니다. 한국의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과 바둑대국을 벌인 AI 알파구를 개발한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이죠. 알파구 이름에서의 고가 일본어로 바둑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알파폴드에서의 폴드가 바로 단백질 접힘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 예측계의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2018년 캐스프 대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2016년 알파구 혁명 2년 뒤에 1위였던 거죠. 그리고 2020년 캐스프 대회에서는 보다 진화된 알파폴드2가 등장해서 더욱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딥마인드 공동 설립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는 단백질 구조 예측은 20년 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온 엄청난 프로젝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파폴드가 궁극의 목표였고 알파구는 사실상 알파폴드를 만들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정도였다는 얘기인 거죠. 알파폴드는 조만간 거의 모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파폴드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미국 워싱턴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팀이 알파폴드2를 기반으로 비슷한 성능의 단백질 구조 해독 프로그램 로제타폴드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로제타폴드는 알파폴드2보다 데이터를 덜 쓰고도 비슷하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한국인 과학자 백민경 연구원도 참여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백민경 박사는 이 토론회에 참석한 석차옥 교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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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